HLB가 강한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HLB 오늘 2.6% 정도 상승하고 있죠. 미국 시장이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은 1% 정도 올라서고 있죠. 지금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위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시장이 아주 좋지 않았죠. 장 막판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렇게 크게 올랐던 부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많이 반납을 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 부분에 비하면 어제 그래도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 보이면서 우리나라는 선반영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괜찮은 편이죠.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테마색 블록딜로 고전을 하고 있죠. 고전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종목은 지금 HLB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상당히 좋지 않죠. 테마주들이 이제 파티가 끝나고 상당히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약하죠. 약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HLB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들은 또 팔고 있죠. 40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180억 정도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 쪽에서 한 50억 정도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이 장 초반에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 부분 이 전체적인 이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크게 한번 크게 끌어 올렸던 그런 종목들 큰 폭의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셀트리온 발 이런 또 악재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둡죠. 좀 어둡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둡게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HLB 지금 그래도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아주 강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보다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약하죠. 전부 다 지금 파랗게 물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승 흐름이 잘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조금 좀 돌아서고 있죠. 조금 돌아서고 있는데 자 그래도 그래도 가장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그동안에 엄청난 상승세 이런 파티를 보여줬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좀 마무리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코스닥 거래소 쪽도 지금 상승을 좀 보이다가 또 갑작스럽게 또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아주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당히 이 분위기가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난리가 나고 있죠.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그래도 지금 HLB가 거의 뭐 가장 강하죠.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래소 쪽이 외인 기관 쪽에서 이렇게 또 뿌려 되면서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는데 지금 뭐 나스닥 선물 상황을 좀 보면은 그래도 아주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거래원을 좀 보시면 지금 발목을 잡는 항상 발목을 잡는 이 신한 쪽은 보이지 않고 있죠. 일단 키움하고 KB 한국 쪽에서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 NH 삼성 밀에서 지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고 지금 수급을 보면은 장 초반에 외인 기관이 좀 들어 왔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지금 좀 급변하고 있죠. 갑자기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외인 기관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외인이 좀 들어오고 있고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안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는 이제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을 찍어주고 쌍바닥 찍고 이제 상승 흐름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단기간에는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이런 급변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계속 엄청나게 흔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간을 배밖에 내놔야 됩니다. 그래 뭐 흔들려면 흔들고 말라면 마라 뭐 이런 분위기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버텨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상당히 두려움의 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엄청나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겁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 겁을 주고 또 지금 업종 대표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을 또 하는 전체적으로 파랗게 질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뭐 그런 분위기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당분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한 2주 정도는 상당히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잡고 흔들 겁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렇게 겁을 주겠죠. 자 이렇게 겁을 주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자 지금 다시 이제 또 살아나고 있죠. 한번 크게 겁을 줬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쪽에 기관은 이제 142억도 매수 들어왔죠.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이제 많이 팔다가 조금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쪽도 외국인이 쭉 팔다가 다시 이제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외국인은 지금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팔았기 때문에 오늘도 팔지 알 순 없지만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거는 이제 시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죠. 지금 한번 거의 마이너스 0.3% 까지 갔다가 다시 2%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엄청난 흔들기가 계속해서 이제 많이 나타날 겁니다. 많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미수금들 미수금들 미수를 많이 썼죠. 미수를 지금 시장이 많이 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뭐 큰 흔들기가 나올만 하죠. 지금 계속 겁을 줬다가 또 다시 이제 겁을 줘서 쭉 이렇게 겁먹은 물량들 나오면 그걸 받아서 다시 끌어올리고 그런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에 너무 겁을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개인 투자자도 이제 아주 겁먹을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흔들어 된다.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의 위치에서는 그렇습니다. 장기로 보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지금의 위치에서는 장기로 보는 게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저 위에 가 있을 가능성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장기로 보는 게 맞겠죠. 이 책이 지금 1% 수준 올라서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유틸렉스도 이제 좀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고 오늘 셀트리온은 오늘 뭐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블락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한번 셀트리온 좀 보면은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외국인이 셀트리온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관 쪽에서는 좀 들어오다 다시 좀 꺾이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다가 기관이 좀 팔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오늘은 아마도 조금 움직임이 조금 힘든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HLB인 2% 정도 다시 올라서면서 좋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